14분간 18분간 기다려요 그러면은 얘가 좀 빠져요 조금만 있으면 요정 한 번 만져 먹어봐요 물기가 살삘작 정말 살짝 있죠? 이 정도면 테이프 붙일 것 같은데 느낌이잖아요? 그래서 여기다가 테이프 붙일게요. 근데 테이프 너무 좁은 거 말고 조금 넓은 거 이렇게 앞에다가 붙여요? 네. 그럼 또 기다려야 되잖아요. 앞에다 붙여요. 아까처럼 해갖고 핀 다음에 떼서 그리자는 건데 그것도 기다려야 되니까 이렇게 이 정도만 걸쳐서 이렇게 붙일게요. 못 잘랐어요. 홍두깨 웃음소리 또 나왔다. 네. 한이의 홍두깨 아세요? 한이의 이름으로 나와요. 잘 모르는구나. 아니 유튜브에 한이 홍두깨 찾아가 봐요. 제가 웃는 거. 아니 지금. 되게 아주 가벼운 웃음소리. 응? 맞아. 그러면서. 아니야.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. 한 번씩 그러죠? 네. 칼에 있는데 굳이 나이프로. 이렇게. 그니까. 네. 이거는 그냥 살짝만 피는 거에요. 살짝만 피는 거에요. 살짝만. 제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. 네. 좀 피다가 많아요. 이거는. 피다가 많아요. 피다가 많아요. 피다가 많아요. 아프고. 네. 이게. 접착약이 약해서. 이렇게 해 놓고. 하세요. 드리다 보시면 피가 질 거에요. 드리다 보시면 피가 질 거에요. 응. 고맙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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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다.. 고맙다. 고맙다.